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그나이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베이지입니다 조상카카인 캠콜리입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쿵쿵한템인데요 오늘 분위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주 여러분 입장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재밌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있어 여름이 너무 뜨거워요 진짜로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상담바라 모두 상담바라 모두 상담바라 뭐한다고 하려고요? 자 해주세요